아이고. 엄마. 왜 맨날 콩나물국이에요? 성식이가 술 먹고 왔어. 아이, 몰라, 정말. 그럼 제 국은 좀 따로 끓여주시던가요. 저는 파 들어간 콩나물국 정말 싫어하잖아요.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파 뺀다는 걸 깜빡했어. 다음엔 네 국은 따로 끓여줄게. 그리고 제가 고사리는 남자한테 안 좋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아니야, 고사리하고 남자는 상관없대. 엄마는 진성일보의 수석으로 들어간 이 신문기자 아들이 하는 말을 지금 못 믿으시겠다는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저기, 다음에는 고사리 안 할게. 계란으로 하나 해주세요. 알았어. 저기, 선배님. 선배님. 이제는 그만 일어나세요. 이봐요. 아가씨. 아가씨 집에 가야죠. 그리고 시집도 가야죠.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만 일어나요. 아가씨도 언젠가는 시집을 가야 하잖아요. 네? 왜? 아... 앉아요. 앉아서 해장 원하고 가요. 네, 죄송합니다. 저기, 어서 먹어. 야. 아이고. 봐라. 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manufactured by X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